오늘의 심사위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작곡가 박현진 님이 나오셨습니다. 박수 주십시오. 옆에 계신 분은 뭐 여러분들 다 참 그 노래 좋아하시죠? 꽃을 든 남자 좋아하시죠? 또 화장을 지우는 남자. 예, 천년지기 작곡가 김종호 님이 나오셨습니다. 박수 주십시오. 자, 그리고 여기서 또 초대가수 이름은 조은세, 조은세. 노래의 공목을 비비고, 네 번 더 비비요. 비비고, 박수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, 조은세입니다. 행복하세요. 타이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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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? 나랑 Tier two-ah-tually요. 주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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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면이. 웬닷 정말 좋아요. 행복한 희망에 슬픔을 던져버려 지치다운 신경이 모두 다 날려봐요 엉덩이 깊이거 어깨 깊이거 멈췄팜 모두 함께 돌려버려 깊이거 깊이거 깊게 더 돌려봐 신나는 깊이거 널 따라 깊이거 엉덩이 깊어 모두 함께 돌려버려 깊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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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비가 돌려봐 행복한 희망에 슬픔을 던져버려 지치다운 신경이 모두 다 날려버려 엉덩이 깊이거 어깨 깊이거 멈췄팜 모두 함께 돌려버려 깊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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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봐 신나는 깊이거 널 따라 깊이거 엉덩이 깊아 모두 함께 돌려버려 깊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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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봐 깊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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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tte 깊이거 깃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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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봐 신나게 깃끼러 날 따라 깃끼러 언니를 봐 우리와 함께 흔들려 깃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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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THAT MIGHT GOT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seperti 뭐하는 사람이 그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개는 한번 그가 더 affirm 그리고 더, 그가 더 인쇄한